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근입니다. 오늘 하루 나도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근. 여러분 오늘은 9월 3일, 각오 월요일입니다. Everyone, it is September 3rd and Monday everyone. How was your day? 그 뭐로? Also, I wonder how you guys dealt with the Monday blues. 오늘 하루 나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오늘 또 그 월요병이라고 하죠. Monday blues. 어떻게 다들 잘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ell, it was also the first day of a new semester. In my case, 오늘도 저같은 경우는 새학기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and I commute everyday. 또 이렇게 맨날 통화를 해야 돼 찾다고. 그래서, I think it's gonna be much more difficult for me to make session videos everyday than before, but I will keep trying my best for you guys. So, I think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for me to make session videos everyday than before, but I think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for me to make session videos. So, I think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for me to make session videos. 여러분도 즐겁게 또 항상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막 밥 먹고 브라블라 씻고 이렇게 찍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다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포인트는 go digital 자체가 니 나가 디지털 이걸로 이해하신 분 많으시죠?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돼요. 뭐 웃기고 그래도 외우시면 됩니다. 나가 디지털 그래서 go digital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everything's going digital 즉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써서 everything is 대 붙어서 everything's 어떻게 되어? going digital.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everything's going digital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을 덧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제 의견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제일 너무 느껴졌고 삐삐질의 설레임 그렇죠? 지금 못 느끼는 그게 참 그렇죠? 요새 지금 향수 그 다음에 뭐 지금 그게 좀 오히려 또 디지털화 돼서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끈간에 숙제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표현 또 한 번 아 오랜만에 또 숨이 차네요. 식사를 하셨죠 여러분? 그 오는 표현도 한 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는 표현도 아이고 뭐 빨리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표현 한 번 준비해 봤습니다. 요것도 어 그 뭐로 콩글리시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요것도 한 번 바로 잡아서 한 번 배워볼 텐데요. 오늘 이따 표현 한 권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아 이거 프리 사이즈예요. 뭐 옷 같은 거 할 때 아 이거 프리 사이즈요. 뭐 이거나 고거 프리 사이즈입니다. 그 프리 사이즈예요 정도의 표현 한 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프리 사이즈 요런 식으로 이제 정도로 할 때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원 사이즈 원 사이즈 fits 원 사이즈 fits 원 사이즈 원 사이즈 fits 오 원 사이즈 fits 오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희한하죠 프리 사이즈 요런 말 어디를 봐도 눈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문장참을 시작해보면 원 사이즈로 시작했어요. 원 말 그대로 on이죠. 하나에 사이즈 사이즈 우리말로 사이즈가 영어로 발음 size 정도가 되겠죠. z 발음이 있으니까 z 정도 발음이 될 거 아니에요. 댐지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건 좀 어 이거 왠지 이상하고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원 사이즈 원 사이즈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원 사이즈 혀 끝 이 그랑 여기 혀 끝 이렇게 Triple ствен 그래서 하나의 사이즈가 fits 동사는 fit fit rian 그러면 그러면 fit fit s Tudo zodiac 더즈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더즈가 숨어서 fits 요렇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fit 자체가 여러분 뜻이 뭐 있어요? 왜 우리도 요거 콩글레이션으로 많이 쓰잖아요. 와 야 대형님 옷 그 핏이 산다. 우리말로 핏이라고 하죠. 핏. 근데 핏이 이제 f로 시작하니까 정식적인 발음은 fit이게 될 텐데 뭐 옷이 맞다. 뭐 옷 따위가 뭔가 맞다라는 뜻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one size 한 사이즈가요. fits. 맞습니다. 맞아요. 어디예요? all 뒤에 all 정부라는 단어가 왔어요. 쉽게 말해서 뭐가 돼요? 한 사이즈가 전부에게 맞다라는 게 있기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즉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리사이즈라는 프리사이즈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프리사이즈는 쉽게 말해서 완전 그 콩글리시랑 그 다음 아시아권 요쪽 아시아권도 잘 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쪽 지방에서 쓰는 콩글리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ne size 한 사이즈가 있다는 게 fits. 맞아요. 누구한테 all 전부인데. 그래서 one size fits all. 한 사이즈가 전부인데 맞아요. 즉 쉽게 말해서 그거는 프리사이즈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표현 딱 깔끔하고 쉽게 잡아가실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잉? 곧바로 작았던 글자 해보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간단한 다이알로그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do this for you guys first. 자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어 누나 이게 옷 사이즈 어이 되니까 사이즈 어이 되요. 아 고객님 그것 말이니까 한 사이즈가 있다는 게. One size 어때요? 모두한테 맞아요. 모두 맞아요. 잘 맞아요. Fits all. 한 사이즈가 있다는 게. One size 어떻다고요? 모두 맞아요. Fits all. 합치면요. Let me put them together. Let me put them together. 아우. 막 바로 꼴고 지면 난리 났어요. 지금은. 오랜만에 또 학교 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요새 그 막 그 본소 교통 타고 갈 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넥필러우죠. 넥필러우죠. 넥필러우.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요래 쓰는 게 아니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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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도 학교에서 올 때 침 질질 흘리면서 왔는데. 외든 간에. 요거 넥필러우. 요것도 다 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nyways. 다시. 그 해보면. 합쳐보면은. 한 사이즈가. 원 사이즈. 전부한테. 모두인테 맞아요. 모두 잘 맞아요. 목이 왜 이렇게 간절히 없죠? Fits all. 합치면은. 원 사이즈 fits all. 원 사이즈 fits all. 좀 더 패한. 다행을 더 고발합니다. 양무지게 갑니다잉. 와. 야. 이 티셔츠 이거. 와. 이 티셔츠 완전 마음에 든다. 와. I really love this shirt. I love this t-shirt. I love this shirt. 와. 이 티셔츠. 티셔츠가 안 할 것 같아요. I love this shirt. 이 티셔츠. 이 티셔츠. 이 티셔츠. 정말 마음에 든다. Excuse me. 소둔 다음에.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it? What size is this? 이거 사이즈 왜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정원분께서. Clerk. The clerk says. 그죠? 고객님. 한 사이즈가 다 맞아요. 즉, 그거 프리 사이즈입니다. 원 사이즈 fits all. 원 사이즈 fits all. 라고 하니까. 내가. 아. 그래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말하자면 해봤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티셔츠는 못 입게 하잖아요. 그럼 뭐 그렸을 때 뭐. Sorry. Sorry. You're not supposed to wear a 티셔츠. You're not supposed to try a 티셔츠 on.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티셔츠는 실제로. 그 특히나인지 여성분도 보이기에는. 그. 아. 그 친구들도. 그. 그. 옷 사러 가는 거 보면은. 그. 티셔츠는 못 입게 하더라고요. 못 입어보게 하더라고요.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Anyways. 그래서 오늘 편. 원 사이즈 fits all 정도의 표현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Before you return as always, let me give you some tips. 발음 팁이랑 간단한 팁 좀 드리고. 여러분들은 아무 얘기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실게요. 목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사이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있어요. 한 사이즈. 하나의 사이즈라고 할 때. 사이즈. 사이즈 발음이. 스펠링이 S-I-Z-E잖아요. 그. 우리가 제트라고 말하는. 발음하는 이 발음이. Z-Z. 이런 느낌. Z. 약간 Z-Z. 변 지나간 소리 난다는 거. 그래서 원 사이즈가 아니고. 원 사이즈. Z-Z. Z-Z. 아즈음. Z-마. 아즈음. 어디가세. 아즈음. Z-Z. 이 느낌으로. 그죠? 따라해보세요. 아즈음. 그래서 원 사이즈. 원 사이즈. 이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its 할 때도 F 발음이잖아요. 절대로 입술 다 하면 안 돼요. F 사운드는. 파 이름이 아니고 비파 이름.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이 하면 되냐?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래 힘을 긁으면서. 후후후. 바람이 이렇게 새면 돼요. 토끼 입을 연상시켜보세요. 토끼가 당근 먹을 때. 이렇게 씹어먹어. 멸을 먹어요. 멸을 먹죠. 근데 너무 깨물면 피나 있겠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대고. 바람만 이렇게 토끼처럼 부려보세요. 그죠? 이 느낌으로. fits. fits.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ts. all도 뒤에. all이라 발음하지 마시고. all. 약간 모음을 o보다 o 느낌으로. fits all. 한 번에 연습해주세요. fits all. fits all. 느낌이 다르죠? all. 이거랑 all. 입 절차도 다르잖아요. look at my mouth. 그죠? not all. all. 다르죠? 입이. 제 주디가 요래 모인게 하고. 요래 모이잖아요. 그래서. fits all. 한 덩글로 잡아가시고. one size. asm. z. 이 느낌. 다른 팁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노래 한번 해보십도록 하겠습니다. now is your turn. 갑니다. practice out loud. 크게 연습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덩글리 던져 드릴게요. 덩글리 던져 드릴게요. 덩글리 던져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 있다. 인겨. 한 사이즈가. 전부인데 맞니? 잘하셨습니다. excellent everyone. 정리해볼까요? 한 사이즈가. 발음. asm. z. 베미장 소리. as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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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으로. 한 사이즈가. one size. 어떻다고요? 모두 맞습니다. fits all. 합치면은. one size fits all. one size fits all. 전대 표현, 어느 표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it's precise. 이제 이렇게는. 절대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One size fits all. Please do not say it's precise. 아시겠죠?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표현도 즐겁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월요병 극복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하루 더 즐겁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강의 찍기 전에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오늘 강의 좀 이렇게 양으로 가고 좀 쉴까? 찬양이라서 좀 너무 빡센다. 그래서 했는데 또 강의를 찍으니까 또 이렇게 힘이 나는 거 보면 참 요게 참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즐거운 강의할 수 있는 전등의 예술도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뭐 항상 뭐 다 돼간다 다 돼간다 하지만 그래도 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의대 근간에 최대한 뭐 이렇게 출판일이 잡힌다던가 아직은 몇 달 남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 다 원고도 다 안 적었거든요. 그게 제가 날짜가 좀 뚜렷하게 잡히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드리고 뭐 거기 관련된 이벤트라도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좀 더 즐거운 강의 가지고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s always and I'll see you next time. Which will be tomorrow. 잘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bye. Take care.